컨디션은 좋다고 느끼는데 솔직히 조금 경기가 아무래도 다닥다닥 있다 보니까 좀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책임을 갖고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많이 먹고 잘 자고 좀 회복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수차를 저희가 수비 하나 뭐 유효 브로킹 하나씩 하다 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언니들이랑 우리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뭐 좀 하나씩 하나씩 하자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따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좀 해보자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만족스러운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좀 더 정신무장을 해서 좀 내일은 저희가 120% 200% 쏟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뭐 하나하나씩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친놈처럼 뛰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연습 여기 오기 전 연습부터 레프트레스였는데 또 다시 자리를 원래 본 자리를 왔지만 그래도 역시나 긴장되면서 좀 힘든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번 컵데이를 통해서 코트를 더 많이 밟게 됐는데 못하더라도 아니면 또 잘하더라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자주 컵데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였다. 정말 저의 기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롤러코스터였는데 그래도 옆에서 공 많은 공격수들이 잘 끊어져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불사 지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담이 Passhaale 네, It was an exciting game. 첫 set was really close. 우리 다 같이 그대로 those sets so we were all on the edge of our seats but they played strong and they pulled it out and then yeah, they did a really good job It's really good to see everybody playing and out on the court I wish I was out there with them but yeah, it was just really good to see everyone playing and then Xiong playing outside even though she's in middle and doing so well it's really cool We're gonna fight hard and play our best and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